와 근데 호두님팀에서 1등 찍었다 키우키우 진짜로? 와 지린다! 진짜 기다려보세요 일단 스타트 하겠습니다 거래량 3만불 대응한다고 키우키우 오케이 3만불 만들어줄게 기다려봐요 바로 정리 일단 50배로 시작합니다 가자! 지금이래! 자 바로 수익률! 이게 바로 팀장의 클라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가리 깨져도 슛이에요 아 오케이 팀 낼 수익률 벌써 21등! 야 이 X봐 새끼들 너는 도대체 뭘 했길래 야 나 벌써 상위권이야 내가 잠시만 집중 좀 할게요 이거 대시진이니까 야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와리가리 존나 잘 털어야 돼 야 이거 USDT 어떻게 해야되지? 아 근데 이거 돈을 빼면은 좀 깜짝이야 야 근데 이거 대일 시작하고 이게 지금 차트가 내가 봤을 때 무너졌어 내가 봤을 때 USDT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? USDT 정리하고 인버스로 와서 팀장으로서의 니 차질을 보여줘라 개인전은 무조건 이거 US 리플로 해야되네? 야 X봐 얘들아 미안하다 나는 팀 버린다 나는 개인전으로 간다 리플이 X봐 답이야 저 개인전 랭킹으로 가겠습니다 팀전 답이 없다 X봐 내가 7등이로 하면 말 다 했어 US2 가능하다고요? 아 그렇네 US2 다 가능하고 이오스 리플은 인버스네? 야 그럼 리플 왜 잡았어 이거 잠깐만 야 잠깐만 이거 그럼 포지션 정리 야 포지션 정리 어? 아 착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슛만 잡을걸 짜꾸야 대회 포기하고 너 하고 싶은대로 해 어차피 그 큰 청산 꼴찌인거 너도 알잖아 아 슛이 맞아 이거 슛이 맞아 짜꾸야 넌 농잡아라 그래야 떨어지면 시도복구하지 이오스 아 아 아 아 재꾸야 근데 너 지금 왜 실망한 표정하는거야? 너 진심으로 대회에서 수리에 들라고 한거야? 아 나는 우리팀에서만 꼴퉁만 아니면 돼 어 그럼 꼴퉁은 아니다 휴 야 꼴퉁은 아니다 줄리금이 형 혹시 리평하셨나요? 파워 충봉님 계세요? 오 사 삼 이 아 아 아 아 참나 당했어 침전 아.. 진짜 이거 침전 개 망했네 이거가지고 아 내가 너무 못하는데 침전에서 침전에서? 그냥 니 자체가 너무 못해 비응실련아 야 나 테조스는 이거 왜.. 왜 잡혀있어? 야 나 테조스 ㅈ때 뻔했네? 에? 나 청산 다가 버렸어? 아 이거 진짜 침전을 어떻게 하지? 아씨 침전 이거 참.. 아.. 응 나 좀.. 나 화장실 먹었을게 아.. 아..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아.. 침전에서 ㅈㄴ 안되네 아.. 70.. 마이너스 77.7%? 아.. 와.. 근데 호두님 팀에서 1등 찍었다 키우 진짜로? 와.. 와 지린다.. 야.. 저 1등 찍습니다 1등 찍을때까지 저 앉을게요 존나 빡 떨었거든요 일단 청산 잘가라 아.. 아.. 뭐야 이거.. 아.. 아.. 롱 괜히 익절했다 그냥 USD있다 남겨는 둘걸 그래도 이 업체 규련 롱에서 꺼지자마자 올라가늘 고맙다 아.. 씨.. 야 우리 팀 다 롱 삼았지? 어? 아.. 나 비트 어디갔어? 뭐야? 나 비트 청산 당한거야? 아.. 오.. 휴.. 야 청산칸 찍을뻔했노 야 청산 당한거 같아요 아.. 어? 아.. 아.. 이 도 진짜 청산이다 아.. 아.. 이 도 청산이야 신나 또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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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무.. 지금 내가 봤을때 너무 내동매매야 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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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뭐지 정말